전북 남원시가 1인 가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력과 SKT와 손을 맞잡았습니다. 전북 남원시가 올해 7월부터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 서비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이나 전화로 가입자의 안전 상황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만약 위험한 상태인 경우 즉시 인명구조기관과 연계됩니다.